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요거트 볼을 먹을 거에요 물을 넣고 씻어 주세요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2. 바삭하여 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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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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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 2,5K 다이았는데 오이 밤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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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오이 밥도 먹어야지 아시겠지만 해줘야 뼈 맛있어 너무 맛있다 impediment 진짜? 아홉 짠. 응. 선생님. 아휴. 제가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형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셋이 이번에 가서 각각 책을 두 권씩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고 제가 소설을 제일 좋아해서 항상 서점 가면 새로운 소설 있으면 먼저 확인해보고 새로운 소설 있으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좀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데 이거는 에세이 장르에 있었던 책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만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책 구경하려고 이렇게 딱 넘겼는데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는 글이 있는 걸 보고 뭔가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사실 귀여워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나우스 이거는 블랑 미니 에그 팬이에요. 진짜 조그만한 팬이고 그냥 조그매서 계란 후라이 할 때 안 쓰려고 구매했습니다. 약 99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쿠킹 삼각집게 100원이고 고기 구울 때 보니까 이런 걸로 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유리컵 이제 둘짜리도 없는데 이거는 이전에 샀던 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커피 타먹으면 좋을 거 같아서 구매했고 잼 만들려고 산 유리 병 살구 남은 거로 잼을 만들 건데 살구가 한 4알? 5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제일 작은 걸로 샀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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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렇게 난이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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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마도 아마도 좋아할 수 없는 아마도 고기 2개주고 고구마 고기 3개 곶은 고기 2개 La 고기 2개 마잔 마라 오징어 수염 고춧가루 푹 고춧가루 뿌링 고춧가루 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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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고은세 너.. 고추찹 오늘은 이 파랑 소요랑 계란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먹을 거예요 바삭바삭 고추장 가уб을 좋아해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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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따 저녁에 사용할 거예요 양념장 고춧가루 마늘 야채 마늘 고추 고춧가루 소금 양념장 소금 소금 청고추 크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1시 29분.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제가 신분 읽는 걸 보고 왜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전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경제에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서 구독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밑줄 치는 거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밑줄 치면서 읽는 거고 좀 중요하다 생각되면 동그라미도 치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동그라미 쳐서 저기 신문 스크랩 하는 데다가 써놓기도 하고 그냥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그냥 읽는 거예요. 지금 신문 구독한지는 1월에 쓰니까 6개월 정도 됐고 저는 대학생 할인 받아서 매일경제에서 한 달에 만 원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일상 브이로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8시쯤에 신문을 읽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보통 오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편집을 한두 시간 정도 매일매일 거의 하고 있어서 신문을 지금처럼 점심 먹고 이 시간대에 딱 읽고 잠을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문을 읽는다고 엄청 똑똑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만족감이 일단 높아지고 그리고 일단 몰랐던 단어들이나 몰랐던 경제 흐름을 조금씩 배워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다이소에서 사 갖고 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핸들 회전 야채 다지기 작은 사이즈 3,000원이에요. 이거는 우디 볼펜 이거는 손목 보호대 요즘에 편집하면서 이렇게 꺾어져는데 손목이 조금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샀고 그리고 두 개는 토이스토리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팅용 접시인 것 같아요. 되게 무거운데 3,000원이고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소고기 여기다가 플레이팅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디즈니 카페 캣 모양 내열 유리컵 460ml. 이제 저녁 만들 건데 저녁 만들기 전에 얘네 한번 설거지해놓고 그러고 저녁 만들 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거 컵노들 매콤 찜닭이랑 이거 닭가슴살 사용해서 찜닭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넣어요. 그래도仔은 상태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루니까요. 몇 가지 루는 중간을 구워줘요. 더군요. czł게 lou기가 여기서 삶아진 가능해요. 이제 루도 저희가 이제 루도 마스킹 來, 그리고 거기에 루도 마스킹 ig에 루도 마스킹. 먼저 치 superintendent 그리고 오늘 이용하실 거예요. 이제 다 먹으라고 하다가 오케이 잘라낸ности 아주카메뉴 양파 고기 고기 소금 소금 아이스크림 청양고추 소금 청양고추를 소금 뚜껑 고기에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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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팽이버섯 송송 팽이버섯 칼부로 아... 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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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I'm going to the hospital and they get an MRI? I never see that thing. 세상에! Who puts a burn house next to a porch!? I'm close to me. What? Hey, have you guys seen Dylan? No, I don't mind. I'm not talking about... sorry buddy. You brought that thing all the way from... Whoa! Fal! Maybe not right away. Not the priest who does, but... I'm on a side. I went out on a walk. And I felt a whole different kind of lost and scared. Then I felt... fi, 차가가 주ED 지금 여기OS 네, 이제는 , 소... 사이소? 비교는 바로 우리에게는 권량할 수 없을 거거든요 이erm 거기에 그렇게 닫는 우리의 때 우리는 우리의 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